π 떨리는 마음으로 데뷔 무대를 준비 중인 유진스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킹수야 킹수야 그거 아니야 ended up getting some time to go 대니를 못 받은 점심 공연을 하게 되는 거다 흔한 상황 따라서 이제 그들이 흔들림을 해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흔들림을 하는데 흔들림을 위해 그 전에 그들림을 할 필요가 흔들림을 해주고 선착순 3명만 묻는다고? 제일 맛있는 급식이 뭐였어? 나는 근데 꽃빵 되게 좋아했어 꽃빵 너무 예뻐 꽃빵 진짜 맛있어 꽃빵 진짜 맛있어 꽃빵 진짜 맛있어 꽃빵 진짜 맛있어 나 왜 저래? 나 왜 저래? 휴 빵 주세요 빵 주세요 한이 언니가 빵을 사퇴했을까요? 빵 빵 빵 빵 빵 빵 빵 빵 빵 비추는 게 멋있게 서주세요. 안경알이 없으세요 새까먹 멘트야 똑똥이가 됐어 우리 새까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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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뉴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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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